저희는 최첨단 헬스케어 도시를 탐방하고 온 스타트업 픽케어 포우입니다. 팀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양혜빈입니다. 단백질 괴물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김은연입니다. 벌컵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근대 김요섭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을 맡은 윤여홍입니다. 동서양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를 보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기업들이 모두 모이는 현지판 실크로즈인 싱가포르에서 저희 아이템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넘버원 병원이 있는 만큼 위로체계가 잘 잡혀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이랑 인력이 막 홍보한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코트라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직접 설명드린 바로는 싱가포르의 VC나 싱가포르의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초대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성공 사례들을 들으면서 기회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트라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또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사전적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 번역이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실제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가 많이 달랐냐면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습 분위기 의과대학조차도 이렇게 토론 중심의 학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것을 돌아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교육환경 덕분에 싱가포르의 이런 민영병원들, 사립병원들도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넘버원 병원으로서 어떤 선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에 비해서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조금 더 많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했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의 많은 시스템들이 모바일 앱으로 진행이 되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상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 외에도 허점도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병원 내부의 EMR 시스템이 근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르게 발전해온 이런 시스템에서 나타난 허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내부적으로 인프라적인 시스템들도 같이 다져져야 아파도 탄탄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기 전에는 세계적인 지표가 싱가포르이 우리를 훨씬 앞서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가보니 우리가 오히려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정말 훌륭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떠올릴 때 그들의 빛나는 모습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이면에 오랜 시간 노력과 투자를 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우리 피케어도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묵묵히 걸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꽐로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피케어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가보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봤는데 저희가 가진 아이템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더욱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를 다녀온 이후에는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좋고 아시아 시장도 좋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함께해요. 화이팅!